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네네 몬스터라이프는 42만레비입니다 변신물약 뭐 사는거에요? 변신물약을 사야되는거에요 이거 뭐지? 아아 성향주는거구나 기억났어 기억났어 요걸 사였어 요건가 390원 딱 400개만 까볼까 됐어 아 일반 몬스터하고만 에스끼리 합성에서 유지한다 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되 근데 귀찮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모으기 귀찮잖아 그래서 그 예전에 코인돌이 해가지고 다 사놨어 나오는게 원래 10개밖에 없나? 아 몬스터라이프 라르가 실질적으로 합성할거는 필요가 없거든요 왜 하냐 하려고 하는거지 교환 가능이거든요 안나오는게 정해져 있네 그지 느낌상 딱딱딱딱딱딱 딱 보면 알겠고 야 하나밖에 없는거는 아 내가 보구나 오케이 제일 많은게 호텔 자쿠 킬라 할레이버 아카엘 아카엘 시그노스 레그노스 오르크 랑 아 대충 뭐 생긴새를 보여드리잖아 요게 라니아 요렇게 생겨 랑 아 이거 확대되는데 오르크 랑 그럼 뭐야 오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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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메가몬스 시그노스 시그노스 아 카엘 아 공격모션 없네 발레 아 충망충망하구만 킬라 10분 지속에 턴 차쿠 1 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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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하나당 가치가 얼마나 세제 잠깐만 가치를 한번 뽑아야겠다 계산기 393576 100개 373576 10만 아니지 20만이니까 2천 와르당 1코인 2천 와르당 1코인 아 벤신포션 1.5천 원 1.5천 원 2.5천 원 아 이거 40만원 하는거구나 40만원 달려 아 이거 40만원 하는거구나 아 이거 아우 이거 비싸네 22일 잘 팔리진 않는데 그냥 종종 팔리는 느낌 아카역 잘 팔리진 않는데 종종 팔리는 느낌 시그누스 아 시그누스 비싸다 뒤죽박추긴 해가지고 100이파 100이파 또 띠 아우 뭐야 야씨 500이 사과네 아우 참 파는 사람이 없다보니 100이파로 코띠 오르칸 아 오르칸 어 애매하네 최근값 200 200 200 로디 랑 어 400 잘 모르겠다 근데 가격대가 위로 갈수록 높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떨어지네 300 로디 랑 3 어구 야씨 갈수록 비싸지네 이건 얼마 주고 팔아야되네 제일 없어 어이 3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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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으음 으음 1억 5천 2억 가겠는데 으음 코인을 내가 지금 몇개 썼죠 100개 주문은 100개니까 2000개 자 500개 야 그래도 뽑는게 낫네 뽑아서 파는게 낫긴 낫거같애 주문해연적이것 보다 그치 오케이 얼마나 되지 근데 하루에 한 10만 10만 모으잖아 3천 월 100개 100개 20 20 20만 11 20 20 21 21 22 22 22 22 23 23 24 23 2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